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우파적 인물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곳곳은 좌파들이 장악한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이 앞으로 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좀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내린 그런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좌파의 길을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가난해집니다. 사회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개청이 생기죠. 시장처럼 평등한 게 없는데 계급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해먹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노동조합들이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들 특별 채용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게 바로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는 좌파가 주도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좌파들이 압도하게 되면 나라가 왜 가난해지는 거 아니까 모든 영역이 그냥 정치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노동도 정치화가 되고 문화도 정치화가 되고 경제도 정치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선거도 정치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망이 오르냐 틀리냐는 문제는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뭐죠. 좌파의 길을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어물하고 칙칙한 사회가 돼가는 거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뜬금없이 좌파 이야기를 왜 하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윤용진 변호사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윤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을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좌파가 되는 이유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좌파든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이에겐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준다면 잠재의식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좌파로 빠질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개 이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격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책임을 질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윤용진 변호사가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뇌의 구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운동권이 굉장히 역량을 막 발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같은 학교에 똑같은 친구들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그런 운동권들이 있는 그런 정보에 똑같이 노출이 되더라도 의외로 민감하게 그런 것에 반응하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 자체의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뇌의 특정 부분이 좌파적 주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좌파적 성향이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요즘에는 mri 촬영 같은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아마 학술 논문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선천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타고나는 게. 저 자신인지의 운동권 출신들이 강한 영향력을 막 발휘하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그런 책들을 볼 때 굉장히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는 선천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특색은 뭐 집안 분위기라든지 본인이 자란 그런 향토의 문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미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구화된 지가 뭐 연구만 하더라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게 20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5천 년 1만 년 이렇게 역사로 따지게 되면은 시장 경제를 이용해 가지고 얼굴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과 분업체계를 이루면서 물건과 서비스를 여러분들 주고받는 그런 체제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한 200년 이상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전체 역사로 따지게 되면은 전체 역사를 시계에 비유하게 되면 24시간 가운데 23시간 57분 정도는 이런 시장 경제라든지 우파적 세계관을 지배하는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공동생산이나 공동분배와 같은 그런 공산주의 세계와 비슷한 곳에서 인류가 살아온 거죠. 그게 여러분도 우리가 뭐 할아버지 또 뭐 정주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고고조할아버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의 각인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적극적인 지적활동을 통해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함께 나누어 갖고 사는 그런 공동생산이나 공동분배와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환경제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은 좌익이 되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전국에서 일본을 갔던 사람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좌익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집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시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면 그냥 좌파의 길에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좌파적 그런 심성 체계관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매튜 전에 제가 정리했던 그런 책이 뭐 이 책이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여러분 그 제목만 딱 보더라도 잘 나옵니다. 여기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적 사고 자유가 목적인 정치체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 그 자체를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권을 탈취하는 데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아무렇게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을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모든 것을 다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공적기관 대법원 대법관 법관 이렇게 다 뭡니까 조작도 다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독 좌파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성비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같은 그런 재산권을 존중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뭡니까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성비비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중주의의 친화적이다 포퓰리즘에 대단히 이름도 친숙한 겁니다.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익들이 집권하게 되면 정치 과잉의 시대를 연다 모든 것을 다 정치화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기업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게 다 정치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살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에서 일리아 씨가 자기 부모님 세대의 전원을 통해 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1980년대 되면 생산성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가라앉은 체제가 된 거죠. 정치 과잉의 시대가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칙칙해지는 거죠. 역동성에 대한 대안 제시가 쉽지가 않다. 역동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를 못하게 하는 생산적 파괴 건설적 파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그게 뭡니까 좌파의 세계고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감각의 선택 감각과 본능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것 감각과 본능을 선호하는 겁니다. 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눈에 그냥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대중들이 열화 같은 박수를 받죠.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매튜 전에 쓴 책이지만 여러분들 5장이 아주 착하게 제목만 여러분 보더라도 좌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가 100%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가 증명하고 이론이 증명하고 인간의 본성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용진 베네소가 좌파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이제 그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니까 뭐 지금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시지만 선거를 장악한 데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대로 고스란히 권력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이렇게 너무나 냉정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사회에 그렇게 냉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야 뭐 사람들 다 좋아 좋아 띵호와 띵호와 이렇게 하지만 본질을 못 보면 고생길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이 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상적이고 표면에 드러난 것만 여러분들 혹해가지고 이리저리 이름들 휩쓸려 다니다 보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본질과 핵심을 항상 괴뚤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이런 책을 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선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돼 있었지만 내가 몰랐던 거죠. 관심도 안 가졌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낱낱이 고해받쳤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대체로 이제 거짓말 이렇게 좀 심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보면 사회적으로 이 거짓말이 너무나 일상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뭐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참말처럼 그렇게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거짓된 주장이 그냥 성행하고 또 사람들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거짓이 거짓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이제 뭐 사기 조작 기만 윗선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니까 사회가 참 이렇게 참 난감한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거짓인지 거의 뭐 괴물이 돼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거짓 가운데서도 가장 어뜸가는 그런 거짓은 선거와 관련된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을 보고 은폐하는 대법관들 그 거짓이 뻔하면서도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무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칼럼을 자주 키고 하시는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제목을 잘 뽑았네요. 거짓말의 질적 도약 원래 거짓말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양적으로도 욕설도 좀 심한 나라고 정치가 팩터에 저항하고 있다. 정치가 팩터에 저항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팩터를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바가 팩터가 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팩터가 되고 자신들이 소망하는 바가 팩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이제 하도 대학에 계신 분이니까 안타깝겠죠. 한국 정치가 거짓말의 수령에 빠졌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야당의 정치적 거짓말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현실 정치에서 거짓말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일상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진부하고 거짓과 가장 친한 분야가 현실 정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결론 부분을 보니까 거짓말을 광속으로 무제한 배달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적 진실이 존재하는가 사실을 판단에 의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진짜 사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면 사실이 되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까. 조국 사태처럼 같은 사실도 달리 판단한다. 객관적 진실이나 사실은 없고 오로지 관점만 존재한다. 완전히 그냥 그냥 한마디로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이 없는 겁니다. 이준석에게 선거부정의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실은 자신이 믿는 겁니다. 자신이 주장해온 것.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난 그런 실질적인 사실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관점만 존재하는 것이죠. 관점에 따라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대한 그런 괴물 같은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데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그런 거짓입니다. 그것이 시원 강의 아주 시작점이 돼 가지고 사회 전체를 다 이렇게 다른 분야까지 다 그렇게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문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던 김수연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임금주도 성장을 목소리 높여 외쳤던 고려대 경영대 교수 출신인 장하서싱도 아마 소환을 받는 모양이죠. 통계 조작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계를 이렇게 막 조작을 한 겁니다. 통계를 조작해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런 상태인 겁니다. 감사원이 이제 통계 조작만 한 것이 아니고 수천억의 이름 돈을 쏟아 부었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취적 가운데 하나인 사대강의 이름들 보를 해체하는데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거짓말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마치 월승 원자력을 폐쇄할 때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그 뒤에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대강 평가위원회 구성 전에 담당 공무원들 하여금 반사대강 단체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저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선거 거짓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이제 애써 외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진로뿐만 아니고 앞날에 참 암울함을 들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 거짓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거국적으로 전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나 참말을 할 때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거짓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하는 횟수나 강도나 세기 같은 경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여러분 그냥 묵살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국 씨 딸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났던데 인간적인 정리로서는 조민 씨 앞날이 있으니까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직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검찰철에 알아가지고 뭡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는 기소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법이란 것이 물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서 거짓말이 곰팡이처럼 날로 날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말과 사기에 대해서 조작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묻게 되면 현저한 속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짓말의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게 되면 당연히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책이 5월 30일에 선을 보였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그리고 4권 도둑놈들 4권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겁니다. 상반기에 모두 5권의 이런 도둑놈들 시리저 공직선거 회부 시리저가 이런 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돼서 한국의 선거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시간을 낭비하면 낭비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르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넉넉할 때 좀 잘 나갈 때 아껴 쓰고 조심하고 그리고 앞니를 대비해 가지고 먹거리를 또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로 비용 청구서를 본인이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조금 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사회라는 것은 공동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낭비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외부의 채권단에 의해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오게 되면 그때 부랴부랴한 난리가 나가지고 다들 뭡니까 전정근근하지 않습니까 2012년 무렵에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의 그런 도움으로서 모라트리움 같은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현대식 그리스의 아덴의 부근에 있는 그런 종합체육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재정위기에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한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이러고도 괜찮을까 아무도 걱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돈은 정말 피거든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좀 뜸하지만 과거에는 그야말로 전국을 하루가 멀다하게 그렇게 강연을 참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여러분들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했는데 원껏 전국을 다 가본 거죠. 그러면 이제 뚜렷한 특징이 제법 세월이 흘렀지만 첫 번째는 지방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없구나 정말 지방이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업적을 표시하기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그냥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그런 체육시설들 그다음에 기념관들 박물관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제 머릿속에는 야 이게 이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을 건데 국비를 가지고 저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저렇게 이룩했구나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공공시설들을 많이 지어놓은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좀 멋진 공공건물이 참 드문 겁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번성했을 때가 없는데 그럼 공공시설물 같은 부분들이 좀 아름답거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어떤 그 발주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기념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연 지 몇 해가 안 됐는데 우선 관리 같은 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문을 연 지 한 1, 2년 밖에 안 된데도 주차장에 가보면 풀이 많고 그다음에 노면이 그냥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경제학으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공공발주를 했고 저 과정에서 누군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 안타까워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쓰고 글을 많이 읽고 강연을 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폭이나 이런 것이 조금 넓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재정이라든지 국가 부채 문제하고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에 그걸 한 군데 중앙일보에 중앙에 보니까 이러고도 괜찮을까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앙일보 중간에 기사를 다 모아놨네요 세금 낭비한 사례를 대규모 형사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리고 노인 인구가 참 많은 그런 경북 군의군에 270억짜리 종합운동장 그런데 그 인근에 또 굉장히 큰 그런 운동장 있는데도 그걸 운동량을 지었네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전남 강진항에 250억을 퍼부어 가지고 강진항을 정상화시켰는데 7년째 놀리고 있고 3주 만에 배가 다녔던 이유가 이렇게 또 보도했으니까 아마 이런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겠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씨가 만들었던 공중길 1109억을 썼는데 통행량은 5%밖에 안 된다 이게 다 세금을 거뒀을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그냥 이렇게 탕진한 거죠 탕진 이 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를지 난 참 궁금합니다 지진 난 듯 흔들려 고가 밑에서 놀고 있는 122억을 들인 부산의 비콘 주변에 온통 산뿐인 충북 괴산에 230억을 들여가지고 수산단지를 건설했는데 식당 주인은 월 한 달에 20일은 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가 덮치기 전에 전국에 다녔던 그런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노인들이 아주 인구 구성비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데 군의 종합운동장 이게 이제 이렇게 지어놓으면 건물은 계속해서 또 낡기 때문에 이거를 또 관리 보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벌판에 세워진 종합운동장 시설은 텅텅 비어있다 이날 종합운동장을 이용한 시민은 없었다 실내 야구 연습장 역시 문이 잠겨 있었다 이렇게 예산들을 다 낭비를 한 겁니다 직장인 김규엽 씨는 군의 이웃에 있는 군의 체육공원도 지나치게 큰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큰 종합운동장을 만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금이 수백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 수요 예측을 면밀하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도뿐만이 제가 많은 경우를 다녀봤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는 그런 체제를 정비해서 항상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항상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젊은 분들이 계시면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동아일보에 나라빚이 한 달 새에 16조 원이 늘어가지고 1089조가 됐다 아마 이 1089조는 중앙정부부채와 일반정부 지방정부부채를 합친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가 1089조일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기업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2천조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부분에 정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을 한 또 천조를 더하게 되면 한 3천조가 되겠죠 3천조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개인의 어떤 삶에서도 그렇지만 국가도 좀 잘 나갈 때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아껴 쓰고 꼭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회는 늙어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지출이 늘어나야 될 때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비무안이란 그런 사자성어처럼 미리미리 대배하는 것은 개인이든 나라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자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에 작은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이 많이 읽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늙어가니까 국가 예산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초 노인연금뿐만 아니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예상 가능한 미래니까 펼쳐지는데 이제 재정을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변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라의 돈을 기대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거에 비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그런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돈을 어떻게 염출할 겁니까 빚을 지거나 빚을 지거나 아니게 되면 더 돈을 국민들한테 그냥 짜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세든 준조세든 간에 돈이란 것이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짜내는 과정을 누가 담당합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정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한국이란 사회는 재정수요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표를 사는 정책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주체들 생산계층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짜내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탈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제 눈에는 너무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월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수 세원이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조세와 준조세를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되면 기업들도 그거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증가를 해야 되니까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든지 국제시장에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고 조금만 부과를 하지만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맞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딴 것인가 안 할 겁니다 그냥 세수가 얼마 정도 펑크 났으니까 어느 계층에서 얼마를 그냥 때려서 받으면 된다 그게 눈에 보이는 효과고 그러나 경제는 다 연결 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한테 부담을 주고 그것이 경쟁력 하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안 할 거랍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라 정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준조세를 부과하느라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제 중요한데 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은 선건데 그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수탈을 당하겠냐 이야기죠 그게 그냥 눈에 서 난 겁니다 내라면 내야지면 뵐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떠날 수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작은 사례지만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도 또 돈을 떴고 그렇게 한 게 맹목은 좋죠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상한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들었지만 상한치를 59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다음에 연금을 낸 거에 비례가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결국 다수의 위혜가 더 내라는 거죠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확 오른다 유리지갑 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이제 뭐 있는 사람 좀 더 내면 어떻노 뭐 이렇게 하겠지만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가입자는 3만 3천 3백 원을 더 내야 되고 기존 상하갱인 553만 원과 새로운 상하갱인 590만 원 사이에는 또 3만 3천 3백 원 미만 사이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회사가 절반의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개인 부담 기준 연금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들 경우에는 1만 6천 6백 50 원이 오르는데 이 기자가 참 재미난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가 반은 부담해 주니까 부담이 적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럼 회사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어딘가 또 증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나 준조시 부담이 계속 기업들도 높아지는 겁니다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바깥에 공장 만들려고 하겠죠 필수 기능만 국내에 두려고 안 하겠습니까 계속 뜯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세금이 완전히 노출되는 계층을 향해 가지고 세금 뜯기가 좋지 않습니까 기준 소득 월액이 그런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뜯고 그 다음 그러면 뭐 그 사람들만 뜯기니까 직장인들도 계속 이게 한 해 행사가 아닐 거란 겁니다 연례 행사처럼 이와 비슷한 형태로 국민연금을 안 올리면 또 다른 걸 올리고 그렇게 해서 올려가겠지 사람들은 한 그 오래전에 살았던 경제 논객이 프랑스 경제 논객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만 주목하지만 진짜 좋은 경제학자 올바른 그런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으니까 당장 여러분들 뭐죠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도 그냥 근로자들한테 돈을 좀 더 주겠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만 하면 집중했지만 그게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것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계층에는 엄청난 타격을 줘 가지고 고용인구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영업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다수 사람들을 약탈하는 쪽으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빠른 속도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라는 거죠 그럼 뭐 내라면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리면 올린대로 그냥 내야 되고 안 내면 안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그런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무너진 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하게 되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는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죠 2000년대면 외환위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제가 이제 40대에 막 들었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아주 크게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교조가 김대중 정부에서 합법화될 때 저게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이제 큰아이가 막 중학교를 들어갈 때입니다 아버지로서도 고민이었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로서도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하나가 떠오르고 또 다른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유럽의 조합주의 노사정위원회 방식을 이렇게 도입하는 걸 보고 이 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민주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는 데 익숙하지만 아직 그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고 타협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서 저 노사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조합주의는 경제를 정치화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서 20년이 훌쩍 흘렀는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그냥 경제활동이 정치에서 그냥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이 정치에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큰 정책의 방향을 잡고 나면 그걸 고치기가 크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는 것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거를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거 제도가 엉망인 상태에서 국가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그와 같은 것을 경로의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시점에서 경로가 약간이라도 뭡니까 털어지게 되면 그 털어진 방향으로 계속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제를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서로 이해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첨예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무진장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이 나라의 경제 생태계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은 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된 임금에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결집해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엉진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있게 노동자 단체에 비해 가지고 열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정치화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파괴적인 결과를 놓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구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경제를 정치화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화하게 되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죠 끝장이 이거 버티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냥 참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이 노동자 측은 1만 620원 사측은 9,785원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졌지만 최저임금을 만 원 내고 한국에서 무슨 이름 자영업을 해야 돈이 나올지 대박을 치는 식당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제가 전해 드는 이야기는 그냥 정치가 임금을 결정하는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매년 있죠 노동자 단체들은 앵클링 이펙트로 하지 않습니까 닷효과라고 해가지고 일단 많이 그냥 부풀어 내놓겠죠 그래야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조금 줄이면 생식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격차가 835원까지 줄여졌다고 하는데 결국은 만 원이나 만 원대 주변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인력전책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배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체제임금이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 중앙회도 주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진짜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 과정에 여러분들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조합주의가 여러분 도합되는 노사정변의 방식이 도합될 때 웬만큼 여러분들 깨어있는 경제학자들이 무진장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였고 그때 당사자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러나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이 회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영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임금을 매년 정치적으로 그렇게 과도한 폭으로 인상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자영업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가 되겠죠 그럼 고용도 줄어들 거고 아니면 다 자동화를 시도하든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참 잘 사는 길은 이렇게 뻔하고 쉽게 보이는데 모든 영역으로 다 정치화가 되니까 선거도 이제 정치화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갈 때 대부분 정치 영역을 넘어서 정치 원리가 경제 사회 문화를 점령하면서 교육을 점령하면서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이제 선거도 다 정치화가 되어버린 거야 특정 정치 시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냥 선거관리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참 좋은 나라고 그런 가능성 있는 나라인데 결국 모든 영역들이 정치화 되면서 이게 이제 어렵게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부러지더라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는 안 계시겠죠 이게 공공제니까 그러나 참 20년 훨씬 이전에 각도 40대를 여러분들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전교조의 합법화하고 이런 유럽의 조합주인 노사정위원회 방식 최저임금제 결정 방식을 도입하는 걸 보고 나라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동안 운도 좋았고 반도체 같은 그런 굵직한 산업을 하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견뎠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정치화 되게 되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정치의 힘 정치의 힘이라면 다르게 하면 또 선거의 힘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책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덕문들 시리자 다섯 권을 모두 마쳤는데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날개를 다른 것처럼 주변에 확산돼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고 지키는 중요성을 각성해서 다시는 참정권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데는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의 그런 기여가 굉장히 컸죠 한 사람은 도저히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넓은 안목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한국인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굳센 의지를 갖고 평생을 노력했던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고 또 다른 인물은 산업화 중화공업 육성정책 그걸 그냥 밀어붙였던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두 분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리겠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털을 만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보니까 오늘 선관위와 자유 이런 내용인데 권호영 변호사님 그런 4.15 총선과 관련해서 재검표에 가장 많이 나가셨던 검찰 출신의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아침 어떤 분이 공유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행사 기념연설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격입니다 이런 분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신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고 복된 군가입니다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적화가 됐겠죠 적화가 됐을 것이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거나 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범하기도 쉽지가 않지 않았겠네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국의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외국 기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이 행사는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년을 두고 바람에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의 제일 긴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1, 2 이렇게 해가지고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우남 이승만에 기여했던 가장 큰 몫은 대한민국이 신민이 아니고 국민이 되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자유를 되찾기 되도록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준 큰 기여를 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애국의 여러분 노예 상태에 있던 유대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난으로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긴 요한 것이 선거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또 노예 신분에 놓이는 겁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자유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어쨌든 참 오늘 권호영 변호사님이 또 한 문장을 올리셨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드는 생각에 사법부는 부정선거와 연결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재판 독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운명적으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활동을 제가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남들이 하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보이는 그런 행위는 그냥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자신의 영달과 안의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불법과 비리를 덮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양아치처럼 그렇게 보인 그런 것을 목도하고 저 양반들이 대법관이면 이 나라의 사법부는 지금 어디 정도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민유숙이나 김선수나 박정화나 모두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앞으로 노예상태에 살아가는 것을 본인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오로지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정강예우를 받아서 수십억을 챙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참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에 생활한 그런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개인의 이례성 유한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전체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면서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이례성은 이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자신의 은행이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 2000년 전 라삐 힐레가 생의 신조로 삼았던 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하지만 나만을 위해 산다면 나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유한한 생명체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런 질문 던질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의와 번영이란 부분들에 우위를 가하거나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 씨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과 공데일리 신문에 올렸습니다 도덕 윤리 공정이 밥을 먹여주나 그냥 돈이 되면 다 하는 거지 젊은 날 극한 체험을 한 인물의 울림 있는 주장이 불법과 비리에 눈 감는 우리 사회에 주는 강한 질책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개인의 일회성 유한성은 오히려 더 중요한 전체 인간 공동체의 자신을 연관시키는 가치의 의미를 보존합니다 일회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위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 일이 힘든 세상에 다시 한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라피 힐레이의 신조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린 거죠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바대로 모든 것을 다 자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한 축에서는 옳은 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바른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외쳐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 다섯 권은 올해 상반기에 선을 보인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적극 후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고 자신들의 앞날 그리고 자식들의 자유를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혹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범한 그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게 참 여러분들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당연한 일이 너무나 여러분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급 대납을 한 것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훤히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법정 진술을 오랜 망설임 끝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만 8천 명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만 8천 명이면 어떤 분들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참여했는지 표본의 특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김성태, 이재명 대북송금 다 알았을 걸 내게 열심히 하라고 해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기사 제목을 땄습니다 이 같은 법정 진술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8천 명이 여러분 설문조사 이용해 가지고 99%가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1%니까 0. 몇 퍼센트죠 이재명이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99%인 겁니다 개딸이나 딸기 같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표본이 2만 8천 명 정도 된다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큰 그런 표본인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100%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백형동 개발비리, 정자동 호텔 개발비리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계를 자꾸 갸우뚱하는 것은 바로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끌어가게 되고 결국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넘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 결과가 재판 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는 완전히 구분하기를 원하는 거죠 2024년 총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재야 전문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결과가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파 교육감업인 김주홍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가져다가 천창수부와 함께 더해준 그 규칙을 착하게 찾아낸 겁니다 어디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동된 표수도 정확하게 찾아내고 울산 중구의 관내 사전투표수 몇 표가 이동했고 거소선상투표수 몇 표가 이동했고 국외 부재자 투표수 몇 표가 있고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의 상당 부분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가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선거 여론도 부정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내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없으면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2023년도 울산교육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 35%를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한쪽에는 여러분 감소시키고 한쪽에는 증가시킨 겁니다 그럼 꼭 같은 짓을 또 어찌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천창수 후보의 부인이 되시는 노오키 후보도 그대로 조작을 해 당선된 겁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값을 좀 줄였습니다 울산중구 5% 울산남구 5% 울산동구 5% 울산북구 10% 울산울주구 5%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장당 5장을 훔쳐가지고 노오키 친자파 후보한테 이런 분들 표를 넘겨준 겁니다 이게 2022년, 2023년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선거를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을 안 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모든 선거에 손을 다 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2018년도 제주지사 선거입니다 좌측이 여러분 제주지사 선거에서 서기표시 선거국 결과입니다 4%를 뺏어가지고 4%를 더해 준 겁니다 오른쪽은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입니다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에서 광주동구 선거국 분석 결과입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값이 제로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모든 선거를 다 만질 수 있는 7번의 아주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밝혀진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감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내에 누가 여러분들 이 짓을 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책임을 안 질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도 100%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 적게 있는 그런 기초는 결국 과거에 일어난 일을 유추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상반기에 나온 모두 다섯 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선거 공정성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읽으시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셔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힘을 좀 더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빅터 프랭클 박사의 1946년도 강연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독특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죠 아우시비치에 살아남은 생존자로 사는 이 내용은 그럼에도 예라고 해야 된다 이미 보셨지만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름 글입니다 41세 때 한 강연이니까 그러니까 39세하고 40세 때 여러분들 수용소에서 갇힌 분입니다 인간에 의한 의미의 충족에는 세 가지 주요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무언가를 하고 행동하고 창조하면서 즉 무언가를 실현하면서 자신의 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하면서 자연과 예술과 인간을 사랑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기회가 주어진 곳에서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현 존재의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앞에 놓인 기회를 확정하고 얼마나 운명적인고 필연적인지를 생각하고 불가피한 제약에 당당히 맞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항상 찾아서 충만한 그런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세 가지 경로를 프랭클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마지막은 고난과 공경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자유의지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의 의미는 오직 구체적인 것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라 하면 모든 개별적 인간뿐만 아니라 개별적 순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삶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각 개인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의 기분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노년과 또 청년기가 다르고 그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 부분 부분마다 삶의 의미를 삶에 대한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될 책임을 개인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 분은 수용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알던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몹시 비참한 상태로 위독했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는 운명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여기로운 중산층의 삶을 살 때는 심미적 열망이 있긴 했어도 전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을 겪었지만 행복합니다 이젠 모든 것이 진지해졌고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 말을 할 때 그녀의 표정은 전해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삶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이런 상황에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답을 하고 자신의 답에 충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임종을 맞았을 때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성공의 의미를 오직 외적인 성공으로만 이해하는 한 우리 인생은 결국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성공도 어떤 영향도 즉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영향도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거나 심지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적인 성공, 내적인 삶의 의미 충족은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영속적으로 획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종종 현 존재의 최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의 의미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최후를 완성으로 마무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임종을 맞았을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남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적인 성공은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적인 성공은 외적인 성공은 남하고 여러분들 투쟁을 해야 되고 행운도 따라줘야 되고 이제 우리는 수용소 수요감자들이 언제 몰락하는지 정신은 언제 나락을 떨어지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렇습니다 정신적 버팀목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내적인 버팀목이 없어질 때라고 말입니다 버팀목은 미래에 대한 버팀목과 영원하는 버팀목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모두 참된 종교적 인간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버팀목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석방된 뒤에 수용소 밖의 자유를 누릴 때 미래 삶에 기대는 버팀목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가올 운명을 기대하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 삶을 미래 삶의 목적으로 붙들어줄 버팀목을 찾는 데만 의존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근거도 없고 종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우시즈비찌이름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만의 버팀목이 있어야 되고 그 버팀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브랭클 박사의 주장인 거죠 하나는 영원 안에 있는 버팀목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버팀목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을 할 것이다 저것을 할 것이다 그런 버팀목에 기대해 가지고 생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크리스마스에서는 집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냥 버팀목이 이러면서 쓰러지면서 육체적인 그런 질환도 생기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영원 안에 있는 버팀목이라는 것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지금이 지금이 자신이 영원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거죠 아주 특별한 체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버팀목을 이뤄서 특히 미래에 대한 버팀목을 상실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육체적인 쇠락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최우순이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거의 모두 견디낸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는 자신이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보통 책임을 지게는 너무 게으릅니다 바로 그때 교육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책임에 그리고 삶에 예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갖 어려움에도 예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근거 부에 맡다 강제 수용수 수감자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예라고 말하려 하느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의식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책임지는 존재인 거죠 책임감이란 것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회 구성원들의 울러서의 책임감 이게 여러분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여러분 그 책임감이 강하면 선거 부정 저지르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이 여러분들 강하면 대법관들이 그렇게 엉터리 판결로 뭡니까 선거한 일을 뭡니까 옹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으면 그런 무지막지한 선거 부정을 그냥 침묵하고 뭡니까 한 번 더 해먹는 것만 여러분들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은 곧바로 책임감이니까 짐승인 거죠 동물인 겁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자신에 대한 책임감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손자 손녀들에 대한 책임감 아이들 세대에 대한 책임감 손자 손녀들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자신이 나고 교육받고 자란 자기 조국에 대한 책임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인 겁니다 짐승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에도 고난과 죽음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혹은 강제수용사는 운명으로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책이 삼부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은 강제수용사라는 운명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수용사 운명이라는 결정적 실험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상황 속에 있었나 간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책이네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가졌던 참 인간이란 게 대단하네요 그 가혹한 조건을 뚫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활한 지 1년 만에 한 아주 격정적인 강연 40일 새의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격정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한 번 시간 되시면 저서를 한 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5권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출간됐던 선거 사기 전모를 파헤친 책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얼마나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